공평호 안녕하십니까 공평호TV 공평호입니다 삶을 마땅히 어떠해야 되는가? 사람은 자주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모두가 그렇지 않지만 사람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다소 우울해지거나 울적해지는 그런 경향이 잦습니다 젊은 날에는 기다리는 것이 많습니다 희망이 있는 것이죠 사람을 기다리고 졸업을 기다리고 학위를 기다리고 아이를 기다리고 유학을 기다리고 그러나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대체로 기다리는 것이 줄어드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아주대 병원에서 경기 남부 외상센터장으로 있는 우리 사회에 잘 알려진 이국종 아주대 의대 교수에 관한 취재기가 실렸습니다 제목은 나는 항상 우울하다 그래도 그냥 버틴다 부재는 마음의 감기 우울증 도표현은 최근 5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증가하는 우울증 환자 수입니다 2014년도에는 58만 6916명 2018년도에는 75만 2930명 20만명 가까이 증가한 셈입니다 첫 번째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아름답게 시작하는 글입니다 4명의 기자가 투입된 기획 시리즈의 시작은 신문 걸치고 상당히 시적이고 낭만적입니다 인생 여정의 99%가 비극의 연속이라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인생은 비극으로 종료된다 실현에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말이 세간에 있지만 순간 용기를 내도 인생은 어차피 실패에 가까운 죽음으로 마무리된다 그게 인생이다 가족이 모인 가운데 행복하게 아무런 고통도 다 느끼지 않으면서 잠들듯 편안하게 죽는 장면은 영화나 드라마가 만든 거짓말이다 차라리 심각한 중증 외상으로 인해 삶과 죽음을 느낄 시간조차 없는 찰나의 죽음이 행복할 수도 있다 너무나 좋은 선진국 국민조차도 높은 우울증 발병률에 시달린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국종 교수의 경험입니다 이국종 교수처럼 계속해서 밀려드는 외상 환자를 치료해야 되는 그런 의사의 경우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의 외상 환자로부터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을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자신이 환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상처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은 우울증 정세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후배정신과 의사의 진단에 의하면 그 의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배님 요즘에 많이 우울하세요? 검사 결과가 좀 그렇습니다 이국종 교수는 자신의 우울증 정서를 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담배도 피우고 음악과 야구를 휴식을 취하지만 객관적인 검진에 따르면 우울증 정서를 갖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국종 교수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을 가끔 먹고 있습니다 이국종 교수는 그가 만났던 인물 가운데 울꽃 주한 미 육군 의무사령관의 경험담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한국을 떠나서 임지가 이라크로 옮겨가면서 이라크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주한미 육군 의무사령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고 그렇다 It is what it is 어차피 일어난 일인데 훌훌 털고 넘어가자 It is what it is라는 것입니다 이국종 교수의 해법은 바로 울꽃 사령관과 같습니다 웬만한 일에는 It is what it is 툴툴 털고 넘어가자 퉁치고 넘어가면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도 감수하면서 어딘가에 자기를 위해 노력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서 아주 아주 바쁘게 열심히 일하며 스스로를 몰아붙여야 된다 그래야 우울증에 대한 불필요한 신파극을 막을 수 있고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이국종 교수는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삶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생 기다림이 없어지는 나이가 되면 다시 이야기하면 나이를 먹게 되면 누구든지 울적한 상태에 빠질 횟수나 빈도나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젊은 날에 비해서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삶의 기본값은 우리가 흔히 디폴트라고 하죠 삶의 기본값은 밝거나 맹랑한 것보다도 울적함에 가깝다 기본값은 울적함이다 그 기본값을 극복하기 위해서 개인 나름대로의 방법을 갖고 있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이국종 교수의 제언대로 첫 번째는 해야 할 일을 늘 만들고 그 다음에 작은 것에 집중하고 몰입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사소하게 보이는 것에서 기쁨을 체험하려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울적한 상태를 벗어난 탈출하는 귀한 방법이 될 겁니다 동시에 이제 네 번째는 본래 삶은 다소 쓸쓸하고 울적하며 그것을 다르게 채색시키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실존하는 인간으로서 자신이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절대자가 존재할 수 있다면 외로움이라든지 쓸쓸함이라든지 우울함이라든지 공허감으로부터 상당한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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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